가치 삶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 거기서 우러나온 웃음과 공포와 슬픔에 관한 희비극이 아닌가 가족들이 주인공인 영화인데 그들에게 펼쳐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영화죠 되게 정교하고 디테일과 구성력이 역시 봉준호 감독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뒷장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한 그런 대본이었기 때문에 인물 간의 관계의 그물이 점점 더 촘촘한 거예요 독특한 유니크한 상황들의 연속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진야리였을 때 이미 인물들의 동선이 구상돼 있었고 구상된 동선에 맞게 주문을 한 케 있어요 되게 아늑했거든요 정말 실제로 냄새도 나고 리얼 그 자체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품 하나하나가 정말 오래된 것하고 지하의 특유 곰팡이 냄새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일부러 만들려고 했었어요 약간 공간에 한 처음 찍을 때 좀 눌렸던 것 같아요 군더더기가 없고 크고 반듯한 집 결제된 컬러하고 그다음에 건축 자재 다른 영화보다 또 클로즈업이 제일 많은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배우들의 얼굴이 되게 중요한 영화예요 렌즈를 선택하거나 조명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가 안 들고 밤에 특히 형광등의 그린색이라든가 좀 칙칙한 쪽이고 부잣집은 되게 고급스러운 라이팅의 옐로우 빛이 도는 제가 맡은 이 기택 상당히 연체동물처럼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런 상황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친근한 우리 이웃 또는 아버지 삼촌 같은 모습이긴 한데 상상과 비껴나가신 연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매번 테이크마다 다 다르게 하세요 중숙은 일단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고 흔히 말하는 생활연기 본인이 표현해내는 캐릭터의 어떤 힘과 박력이 있는 배우고 정말 평범한 화목한 가정의 아들입니다 장남입니다 최우식 배우가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어떤 모습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연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기묘한 측은지심을 자아내고는 저는 이번에 기정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했었고 저도 놀랐어요 너무 와 우리 정말 닮았구나 이런 진짜 더블경어 보는 느낌이 드세요 카메라와 모니터를 통해 박소담 배우를 보다 보면 되게 정확하고 예리한 디테일한 표현력들이 너무 훌륭해요 저는 굉장히 잘나가는 IT 기업의 대표이자 작은 손짓 하나 말꼬리의 뉘앙스 하나에서 예민하고 바쁘게 워커홀릭처럼 일하는 CEO의 모습들이 묻어나오길 바랬는데 이성균 배우가 너무나 훌륭하게 해줘서 되게 고마웠었던 것 같아요 두 아이를 둔 부잣집 사모님인데 심플한 여자예요 너무나 유연하고 재미있게 소화를 잘 해줘서 되게 손발이 척척맞고 재미있는 느낌이었죠 정말 연기 같았어요 정말 매번 이렇게 놀라움을 주는 감독이 아닐까 100%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을 따라간 것 같아요 가이드 봉준호의 패키지 여행이다 지금까지 봐온 어떤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그리고 독창성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가족 영화인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고 끝나고 술 한잔 하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냥 보고 나서 오만 생각이 다 드는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잘 못한 뒤 한글자막 by 한효정